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 또 일찍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자,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이 일단은 혼조세로 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뉴욕 증시가 일단은 반등세를 좀 나타내 주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금요일에는 좀 주춤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미국의 3대 지수 전체가 다 좀 박수권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어제 열른 연준에서는 이제 가파른 긴축 기조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투심이 지금 냉각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다우하고 S&P는 약 상승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장 3시 이후에 장 막판에 갑자기 딥바이어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제는 증시가 바닥을 잡고, 이제는 위에서 지금 조금 박수권을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3대 지수, 이 비교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에서부터 다우전스,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지수 이렇게 해서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수권으로 지금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표를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서는 한 주 동안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계속 박수권을 해가지고 옆으로 좀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럼 뚫을 수 있겠느냐를 보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확실하게 바닥을 두 번 잡았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일부는 좀 판단을 하고서 딥바이어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I 같은 경우에 일단 다시 보게 되면 이제 113달러 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신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연준의 이런 매파성 발언 때문에 2.5% 이상 장중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월간은 현재 일단 박수대의 연준 금리를 최대 75BB, 한 번에 그러니까 세 클릭까지 한 번에 튕겨서 그렇게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 장단기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혹은 이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임스 블라드라든가 여러 매파 의원들은 그러면 우리가 QT까지 해가지고 긴축을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동시에 장기 채를 대량 매도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도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지금같이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급격하게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또 봐야 되는 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쿠라이나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태라서 이게 천연가스 이외에는 크게는 등락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WTI라든가 브랜트 유, 그다음에 이 두바이유 같은 3대 유종 같은 경우는 처음 급등과 급락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값을 잡고서 이러고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한 달 정도에 걸쳐가지고 쭉 계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으로 갔을 때 아마 6달러 50센트까지 아마 MBTU당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미 증시가 이제 연준의 긴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 두 개의 악재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뭔가 이벤트를 일으켜서 아마 행보 가능성을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행보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셨는데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는 50pp 올리는 것이 5월 FMC 때 거의 이제는 뭐 약간 또 기정사실화처럼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75pp 임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미 증시가 그만큼 이제는 연준의 의원들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모든 총력을 동원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40년 이래로 최대치로 올라갔다는 얘기면 이제는 거의 레이건 시절에 거의 달러이자 거의 12%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까지 보고서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큰 이벤트는 없는 상황이고 지난주의 영향 미국 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번 주에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번 주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한국은행장이 일단 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임기가 이제 종료가 되니까. 우리 이주열 총재님께서 이제 퇴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은행장 교체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윤석열 당선자가 현재 정권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당분간 이런 상황 때문에 행복세를 좀 지속을 하겠지만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가볍고 그러면서도 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많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히 3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이제 월봉이 한번 구성이 되는 시점이니까 지금에는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변동성이 큰 이번 한 주를 조금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특히 주의하거는 이게 갑자기 급등이나 급락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포에 의한 손절을 하시는 것은 좀 금물이라는 것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시장의 상황도 일단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양상이고 우리 시장도 정치적인 이슈나 한국은행 총재의 교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조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한 주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에 어쨌든 김성규 소장과 계속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체크를 해보면서 대안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